아 아 제트맨 야 왜 이런거 같이야 불리고 마시는거 어디서 배웠어요? 제인생은 아 제인생은 저거 보다 치는데 예 그렇죠 이게 물 마시는데도 다 수도가 있죠 수도가 있는거에요 아 아 아 아 아 해플분들 아니시잖아요 우리 우물 한번 웃어주시면 안돼요? 안돼요 알겠습니다 자 지우양 어때요? 어 예 좋습니다 하하하하 신중 좀 벗었나요 괜찮습니까? 준비됐습니다 역시 예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은 준비했습니까? 예 좋습니다 예 아 아 저희 당황수 살 때 진짜 미친듯이 놀아주시면 돼요 아 하하 하하 예 하하 예 하하 전지영 예 안녕하세요 전자배 그럼 조선합시다 우리 레디? 전남배, 아니 전자배 전자배 선을 추천해주시면 항상 보내 주워주셔서 네 반갑다 반지이고 사우폰들만 이렇게 찐다라 대답 사물이 설에 있는 저희들과 함께하는 것 같고 그런 게 없는 마음의 사랑과 관심이 소민이 형 부른거에요? 이메인 감독으로 가면서? 어떻게 됐나요? 처음에 적을거야? 너무 스페셜 생스툼을 TV에 적을 것 같은 제가 알았어요. 대표로 진심이에요. 어... 어... 여러분... 진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. 아까... 2,000원... 아... 지금 없나요? 네... 1,000원... 1,000원... 2,000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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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과 사랑하는... 휴대카드 여러분들도 생견되고 만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드리고 싶고요. 첫째로 반갑습니다. 2,000원... 1,000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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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000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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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영 nam 2,000원..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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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오늘 맛있어서 한 방식 기다리고자 여러분들 고맙다!